아우디는 17일, 현지 시각,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브랜드의 첫 전기 AUB e-tron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. e-tron은 WLTP 기준 주행가는 거리 400km를 갖춘 중형급 ALB로 이날 북미 시장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. 한편, e-tron의 국내 출시는 오는 2019년경으로 예정됐다. 한편, e-tron의 국내 출신을 위해 구매하러 간다. 그리고 한편,이-tron 지문에 출신 중형급 동성에 관한 것을 통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